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맑고 일어나신 12월 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이렇게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양자님 먹이던 목자들이 우리 집에서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오신 분들 주님 겸비하게 하시고 그 주님 찬양을 하게 하시고 그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좀 해내드리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무한한 기쁨과 영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상황과 은혜의 시간, 관계의 시간, 백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세상한테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한 보호자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월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가고 있었고 또 우리의 자신들에게 무한한 것 같기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을 때에도 고치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셔서 주님 생기시옵소서. 세대 대신 덕지에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대로 이렇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고생대로 이렇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존심과 나의 지배대로 이렇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 덕지에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의 마음만 대하여 주면 세대 대신 덕지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님이 정말로 원래 안에는 들어서 가는 주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실제로 우리 주님의 일기적인 교세를 가는 그런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행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만에 가버리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목표가 되지만 그런 하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언제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곳에 되게 귀한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저희들이 이곳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배의 영원들이 상점을 받고 뿐만 아니라 많은 영원들을 공헌하고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곳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으시며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는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목표하는 우리 목표는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목표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전하도록 우리 성도 현명하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밤하늘의 반짝이 별처럼 멋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삶을 받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빌어낸 것 아버지 하나님의 자료로서 눌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불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 아버지 하나님 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이 교회가 꼭 해야 할 사는가 일별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에 가르쳐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주의 말씀을 부탁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옵소서. 다크가스 이들라 내 집닌에 대한 그 점유의 역할도 다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로 풍요한 명 주의 말씀으로 다 이야기 되어서 주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료들로 더욱더 새롭게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주정들은 우리 종들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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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